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10편 42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야 목이 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친구들도 힘들 때 주님을 찾아봐 주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